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 오늘 이사 왔는데 제가 이제 진짜 꺼내드릴게요 야! 윽 너 누구야? 옆 집이라고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을 내보내려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? 야 그냥 싸울까? 응? 빨리 나가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요 죽었어 그만해 그만 그리고 시간 나눠준다고? 하루에 4시간씩 교대고 목소리 났네 그냥 호라야 염증사는 알람이 지신이 있어 돈 필요하면 얘기해요 이런 연애 해본 사람 없을걸요? 야야 너 일로와 야 플라토닉 사랑은 나이 개소리야